주아 언니 와주시겠어요? 아니 저는 뭐 연예인 이상은 많이 없죠 없잖아요 김성준 아 맞다 김성준 오빠 김성준 오빠 오빠랑 분별해서 처음 아는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중학교때 화를 목숨을 보는데 너무 젠틀한 식으로 언니가 젠틀한 스타일 좋아 약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 같다 약간 남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쟁이 감고 왔다 할 것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적이 있는 분이 설마 저를 그렇게 언니가 뭐라고 해서 그게 그게 심각이 있을 것 같은데 심각이 있는 분이 이상형이라든가 심각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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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